모슴킹 엔트킹 오늘은 말요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일단 한번 그냥 보고 빨간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봐봐요 흰색 배경에 회색원이 보이는 겨 이제 빨간색을 집중해서 다시 봐봐요 어때요 흰색 배경에 회색원이 있었는디 회색원이 안보이쥬? 다음이요 이번에도 그냥 봐봐요 진한 회색 배경에 흐린 회색원이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겨 이제 다시 빨간색을 집중해서 봐봐요 진한 회색 배경과 흐린 회색원이 번갈아가면서 보이던게 흐린 회색원이 안보이쥬? 뭐요 희까나쥬? 이번엔 가운데는 흰원이고 배경을 살짝 진한 흰색과 흰색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겨 다시 빨간점에 집중해보면 말이요 그냥 흰 배경과 살짝 진한 흰색 배경만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겨 웜에 내 눈가를 잘 가지고 놀쥬? 마지막이요 회색 배경에 진한 회색과 흐린 회색의 원이 반반 갈라져 있는 겨 그냥 보면 분명 세가지 희색이 다르게 보일 겨 근데 빨간점에 집중해서 보면 말이요 진한 회색 반 흐린 회색 반 배경밖에 안보이는 겨 어때요? 오늘 지말처럼 보였어요? 안보였으면 다시 잘 집중해서 봐봐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아무튼